네,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2대 국회 조국혁신당의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 3분 정도 소감 말씀드리고 이어서 옆에 백브리핑 장소로 이동해서 기자 여러분들 질문에 대답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정당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즉 창당 한 달 일주일 만에 국민들의 25% 가까운 지지를 획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투표자 숫자로 보면 687만 5천여 명이 조국혁신당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러한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잘 받들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의 조기 중식, 검찰개혁 완수 뿐만 아니라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이번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원내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지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불과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강소정당을 지향할 것입니다. 12명의 의원이지만 1당 100의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창당 당시에 그러한 열정과 결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선도적인 정당이 될 것입니다. 모든 현안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스마트 정당이 될 것입니다. 과거 정당과는 이런 면에서 다르구나 이렇게 확연히 느끼실 수 있도록 스마트 정당을 지향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민주당과도 협력적 또는 연대적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 검찰 독재에 맞서서는 가장 강하게 또 단호하게 또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